LA 서구 언덕지역에 새로운 명품 주거지가 있습니다. LA 중심지에서 불과 몇 분 거리면서도 한가로운 삶이 가능한 곳, 포토렌치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누리는 도시생활 상상해 보셨나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더없이 완벽한 커뮤니티까지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동안 꿈꾸기만 했던 집이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포토렌치에서는 야외에서도 고품격 생활이 가능합니다. 활기찬 커뮤니티에서 이웃과 함께하고 자녀들은 최고의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죠. 또한 포토렌치는 LA에서 가까워서 세계 최고 수준의 쇼핑과 외식은 물론 매일 필요한 생필품 장보기도 편리합니다. 물론 LAX와 버뱅크 공항과도 가깝습니다. 고급 주택지의 정수인 커뮤니티 고품격 생활 편리한 위치 하루하루 놀라운 일상까지 미국 고품격 주택 건설의 대명사 톨 브라데스가 여러분을 LA의 신 주거지 포토렌치로 초대합니다. 국회의원 한글자막 by 한효정